우루왑! 우루왑! 아... 이렇게 하는... 수우파의 우루왑! 헤이!가 있었다면 스맨파에는 이것이 있다! 뭐 없어요! 니트나 찍지 그랬어요. 나머지는 그냥 떠바리. 스트림 연합 파이팅 안 되잖아요. 첫 등장부터 스맨파의 모든 크루들을 디스하며 그때 진짜 애매했다. 낯설잖아, 너. 스맨파 공식 빌런이들 위드앤보이즈의 브리더 인규! 오우, 카리스마야. 오우, 나 사악해, 사악해. 지금 거의 쇼미를 나왔어야 되는데. 스맨파의 빌런이구나. 그래, 나는 스맨파의 빌런이야. 그런 그가 저스트 셀크의 춤을 한 번에 정의해버린 또 하나의 빙원! 뭐해, 나. 뭐해, 나. 뭐해, 나. 뱅뱅뱅뱅. 뱅뱅뱅뱅뱅. 꿈에 나오겠어. 꿈에 나오겠어. 세상에. 나 이거 너무 웃겨. 하지만 디스라기엔 찰떡같은 표현이었는지. 뱅뱅뱅뱅뱅뱅. 뱅뱅뱅 뱅뱅뱅뱅 뱅뱅뱅. 뱅뱅뱅뱅. 극기야 모두를 중독시킨 마성의 유행어로 자리매김. 뱅뱅뱅뱅. 여기서 끝이 아니죠. 모두가 탐내는 티셔츠까지 탄생! 와. 위에서 아래에서 갔다가 이렇게 멈춰주시고. 앞으로 세 번을 빵빵빵. 닥파 인규가스어 올린 작은 갱갱갱에 저스트 셀크의 디테일 한 스푼 추가 아 Bowdy 저지람 2 이쯤 되면 디 humility 뱅갱갱은 인규가 아니라 저스트 셀크 아닌가요 ese 유행요정! 스맨파 유행님 세번째는 모두를 사로잡은 인교의 틱기디딱 갱갱갱 이었습니다! 나왔네 나왔네 이거죠 그럼요 뭐니뭐니 해도 최고 유행원은 이거예요 자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? 틱기디딱 갱갱갱! 틱기디딱 갱갱갱! 틱기디딱 갱갱갱! 야 이거 한다 어우 짜릿했어